안녕하세요. 미트마스터 임치호입니다. 식육학계론 제2장 16위생학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 돼지가 살아있을 때는 미생물에 오염이 없지만 부축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식탁까지의 과정엔 항상 미생물이 존재해요. 이번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생물의 종류는 총 3가지에요. 세균 곰팡이 효모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특징은 세균의 경우 증식과 복제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가진 가장 작은 조직이에요. 곰팡이는 본체가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진 균개에요. 마지막으로 효모는 균개에 속하는 미생물이에요. 각 특징은 위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울거에요. 다음은 미생물의 생육조건이에요. 미생물의 증식곡선을 보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독이 대수기 정체기 사멸기로 나뉘는데 유독이는 미생물이 처음 식품에 침입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에요. 두번째 대수기는 미생물이 식품의 영양분을 이용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요. 세번째 정체기는 정직이라고도 불리며 수적으로 증가한 미생물이 상호 경쟁으로 수적인 증가가가 멈추는 시기에요. 마지막으로 사멸기인데요. 사멸기는 감속이라고도 불리며 영양분의 부족과 미생물 자신의 폐기물에 의한 독성으로 사멸되어 가는 시기에요. 다음은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분류를 볼게요. 위 그래프를 보면 균을 나누는 건 3단계로 나뉘어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뉘는데 저온균은 0에서 25도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중온균은 20에서 25도에서 증식이 가능하며 고온균은 45에서 70도까지 증식이 가능해요. 다음은 수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분은 미생물의 번식에 필수적이며 수분활성도에 따라 미생물의 종류와 증식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 신선육의 미생물 최적 수분활성도는 0.99이고 적합한 수분활성도의 영역은 0.85에서 0.99에요. 마지막으로 미생물의 증식억제의 수분활성도는 0.85에요. 다음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최저 수분활성도를 알아볼게요. 세균은 0.91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이에요. 다음은 pH에 대해 알아볼게요.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에요. 미생물의 경우에는 7.0에서 최적의 생장을 보여요. 다음은 미생물의 생육조건 중 산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산소가 식육에 미치는 부분 중 첫 번째 식육 보면은 호기성 미생물과 일부 통성 혐기성 미생물이 번식해요. 두 번째 식육 내부는 주로 혐기성 미생물과 통성 혐기성 미생물이 번식해요. 그러니까 식육의 내부에는 혐기성 미생물이 주로 번식한다라고 외우면 좋겠죠? 식육의 포면은 호기성, 내부는 혐기성이라 외우면 좋아요. 자, 호기성 미생물은 뭘까요? 말 그대로 산소가 없이는 증식이 불가한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 불러요. 그럼 혐기성은 호기성의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산소가 존재하면 증식이 불가하거든요. 이 둘을 합쳐놓은 게 통성 혐기성 미생물이라 불러요. 얘는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식이 가능해요. 다음은 미생물의 생육 조건 중 영양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물과 산소 이외의 영양소가 필요해요. 미생물은 질소, 미네랄, 비타민 B 등 외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식육은 이들 영양소가 풍부함으로 미생물 번식에 좋은 배지가 돼요. 배지란 식물이나 세균, 배양세포 따위를 기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를 얘기해요. 다음은 식육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육의 표면 노출이 커질수록 육즙 및 영양소가 풍부하고 산소의 투과성이 클수록 미생물 번식이 증가해요. 소매 부분 육과 분쇄된 고기에는 발굴 및 분쇄 과정에서 각종 기구와의 접촉으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높아져요. 따라서 미생물을 증식시키며 식육의 보존 기간을 단축시켜요. 다음은 식육의 품질 변화 중 용어에 대해 설명할게요. 첫 번째 부패는 발효의 한 형태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특히 단백질의 분해로 악취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해요. 두 번째 발효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 아세트산, 알코올 등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산패는 지질이 산화되어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변패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악취를 내며 불가식화되는 현상, 즉 단백질, 지방 이외의 성분을 가진 식품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변성은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단백질이나 핵산의 구조가 변하는 것을 말해요. 즉 공기 중에서 숙성시키는 고기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해요. 이 5개의 단어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 각각의 중요 특징을 알아두면 좋아요. 다음은 부패의 종류와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육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부패는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 순으로 부패가 진행되며, 아미노산은 지방산, 알코올, 암모니아, 아왕산가스, CO2를 발생시켜요. 다음은 탄수화물의 부패를 알아볼게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포도당 유기산으로 분해되어 마지막에 탄산가스와 물이 돼요. 마지막으로 지방의 부패인데요. 식육의 지방은 세균의 라이페이스 리파제라고도 불리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되요. 다음은 호기성 부패와 형기성 부패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호기성은 산소가 있고 형기성은 산소가 없다라고 개념을 잡고 가면 좋아요. 호기성 부패는 호기성 세균에 의해 약이 되는 부패예요. 주로 표면에 생장하는 세균들에 의해 진행돼요. 대표적인 세균으로는 슈도 모나스, 모락셀라, 아시네 토박터 등이 있어요. 형기성 부패는 호기적인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형기적인 상태로 저장 조건이 바뀌면 그람음 성균에서 그람향 성균으로 바뀌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 부패는 형기성 미생물의 작용으로 아민과 암모니아가 생성되어 악취와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으로 부패의 방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패의 방지의 첫 번째는 온도 조절이에요. 낮은 온도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변폐나 부패를 유발하는 효소적 또는 화학적 반응을 지연시키거든요. 온도 조절 중 저온 보존에는 냉장법과 냉동법이 있어요. 냉장법은 식품을 0에서 4도 이하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냉동법은 0도 이하로 보존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은 가열 살균인데요. 대부분의 미생물은 높은 돈도에서 저암성이 약해 사멸하거나 활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로 나오는 게 우유 살균인데 우유 살균은 70도 이상의 고온단시간 살균을 이용해요. 미생물을 사멸시켜요. 아래의 표는 각 식육마다의 냉장온도, 냉장기간, 냉동온도, 냉동기간을 정리해놓은 표예요. 이론에서는 해당 식육 중 한 종류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니 주의깊게 보면 좋아요. 다음은 부패의 방지 두 번째 수분함량의 조절이에요. 앞선 페이지에서 수분할성도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수분함량 조절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걸 수분함량 또는 화학적 보존법이라고도 해요. 수분함량 조절에는 건조법, 산저장법, 염장법, 훈염법, 당장법, 당부제 등이 있어요. 건조법은 식용 내 수분을 제거하여 미생물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산저장법은 초산과 같은 약산을 넣어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염장법은 소금으로 식품 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훈염법은 염기를 이용하여 식품의 건조와 살균 작용을 유도하여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다섯 번째는 당장법인데요. 당장법은 설탕을 넣어 식품 속 당액 농도를 50% 이상 유지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방부제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방법인데요. 허용된 보존교로는 데아이드로초산, 소부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육, 프로피온산 등이 있어요. 아 이건 팁인데 pH 조절로도 미생물 증식 억제가 돼요. 미생물은 산성에서 저암성이 약해서 4.5 이하가 되면 생장이 어렵거든요. 책 69페이지의 식육과 육제품의 부패는 꼭 한 번씩 읽고 가야 해요. 다음은 식중독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중독이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인체에 들어간 미생물이나 여러가지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을 말해요. 식중독의 분류 중 대분류는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나뉘어요. 미생물의 종류에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뉘는데요. 세균성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고 바이러스성에는 공기, 접촉 등의 경로로 감염이 진행돼요. 우선 주의깊게 봐야 할 건 감염형과 독소형이에요. 이 두 개는 필기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니 꼭 알아야 해요. 다음은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감염인데요.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크게 자연독과 화학적이 있어요. 자연독은 흔히 우리가 아는 독버섯, 보거, 곰팡이 등 자연에 있는 식품을 섭취할 시 발생될 수 있는 독을 얘기해요. 화학적은 식품 첨가물, 잔류농약 등이 있어요. 위표에서 주의깊게 보고 이해해야 할 것은 세균성에 있는 감염형과 독소형이고 원인균 및 물질까지 알아두면 좋다라는 점 명심하세요. 다음은 식중독 중 기생충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육의 기생충은 총 3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섬모충, 두 번째 유구조충, 세 번째 무구조충인데요. 섬모충의 경우 돼지의 기생충이며 감염된 돼지고기를 가열하기 않고 섭취시 감염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구조충도 돼지의 기생충이에요. 갈고리촌충이라고 불리는 이 기생충은 머리에 갈고리가 있으며 충체의 편절이 약 1,000개 내외라고 해요. 세 번째로 무구조충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구조충은 소의 기생충으로서 충체의 편절이 약 2,000개 이상으로 소를 중간 숙주로 하기 때문에 소고기촌충 또는 민촌충이라고도 해요. 이 기생충들의 예방법은 모두 다 가열해서 먹으면 돼요. 생식을 할 경우에 식육에 존재하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생축의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육은 생산지, 도축장, 판매장을 거치면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서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지책이 필요해요. 첫 번째 생산지의 주 오염원은 가축의 분류 등에 의해 오염되고 생산지에서 도축장으로 이동 전 작업자의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도축장에서는 여러 오염원이 존재하는데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오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구획화, 냉장실의 위생설비, 첨가물의 보관실, 작업장 및 포장실 등 여러 오염원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신경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판매점은 기구와의 접촉 및 사람의 손, 용기 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작업자의 동선 및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해요. 다음은 식육의 위생관리에요. 첫 번째 도살장의 위생은 작업자와 작업기구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니 작업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육포면에 철저한 세척과 온도관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 생육의 처리 가공인데요. 도축 중에 칼 또는 방열도를 83도에서 살균하여 사용할 경우 방열시 혈액의 역류시에 발생하는 미생물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내장저출 시 작업자의 내장 파열을 엄격히 규제하여 장래 세균으로부터 오염을 차단해야 해요. 다음은 염지에요. 염지는 결국 작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개인 위생 및 기계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해요. 다음은 세절, 혼합, 충전인데요. 이 세 가지는 기계의 존도가 매우 높아서 기계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조와 훈연이에요.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을 놓고 공간간의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기의 양, 시간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습도가 높음으로 박테리아 곰팡이에 주의해야 해요. 다음은 가열과 냉각이에요. 가열은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 냉각은 급속 냉각을 하여 미생물 증식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포장과 보존인데요. 저온으로 유지하여 항시 10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음은 세정 방법입니다. 세정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과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가공 공정에서 오염이 될 만한 모든 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세정제의 종류는 물 또는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수용성 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물을 이용한 세정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세제성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므로 살균제로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세정 방식인데요. 세정 방식에는 건식세정법과 습식세정법이 있습니다. 건식세정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습식세정법은 물을 이용하면 균일한 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젖은 물에 의한 제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침집어, 분부세정, 초음파세정법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살균과 소독입니다. 소독의 종류에는 물리적 소독과 화학적 소독이 있는데 첫 번째 물리적 소독은 저온살균법, 자비소독, 증기소독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화학적 소독에는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마일데이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살균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살균이란 세균, 효모, 곰팡이 등의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멸균이란 보통 헷갈려 하시는데요. 멸균은 완전히 무균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니 살균과 멸균을 혼동하시면 안되요. 살균의 방법 중 가열살균에는 저온살균, 고온살균, 마이크로파살균, 원적외선살균이 있습니다. 또한 냉살균의 방법에는 자외선살균, 방사선살균, 화학적살균이 있습니다. 살균의 대분류로는 가열살균과 냉살균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하구요. 가열살균과 냉살균의 하위 분류는 필히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미트마스터책을 보시면 살균화 소독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작업장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작업장의 안전관리에는 크게 자상과 열상, 화상과 예방, 낙상과 예방이 있는데요. 이 중 자상과 열상은 모두 피부가 파열된 것으로 이는 칼이나 슬라이스기, 골절기, 연입기 등 기구를 사용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요. 발골과 정형에 사용되는 칼날이 무디면 작업시 더 많은 힘을 가해야 하고 이는 결국 칼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날카로울 때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해요. 다음은 화상과 예방인데요. 열처리 기구를 사용한 작업자를 제외한 다른 작업자들은 언제 사용되었는지 모르니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낙상과 예방인데요. 기구나 물건을 높은 곳에 불안정하게 두면 작업 중이나 기타 천재 지변으로 인해 떨어져 작업자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어요. 또한 바닥은 물, 기름 등으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두번째 화재와 예방이에요.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 유지류에 의한 화재, 담뱃불에 의한 화재 등이 있어요. 화재 예방법은 책을 참조하여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은 햇섭에 대해 알아볼게요. 햇섭에 대해 짧게 요약하자면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지점에서 해당 위해여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햇섭의 기대효과는 책 8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우선 햇섭의 구성 중 위해분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해분석은 일반 위해여소와 공정위해여소로 나뉘는데 일반 위해여소는 식품제조, 가공공장의 시설 및 장비 관련 위해를 말해요. 공정위해여소는 식품의 가공, 제조, 유통 중 식품에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말해요. 공정위해여소에는 총 3개의 하위위해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위해, 화학적위해, 물리적위해가 있어요. 생물학적위해는 식중독균, 바이러스 등을 얘기하고 화학적위해는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물리적위해는 인체에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이물질을 얘기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일반 위해여소는 장비 관련 위해, 공정위해여소는 식품에 대한 위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다음은 햇섭의 구성 중 중요관리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요관리점은 확인된 위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위해여소를 의미해요. 다음은 햇섭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햇섭의 원리 중 첫 번째는 위해분석이에요. 위해분석은 가공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각 단계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위해에 원인을 확정하고 그 위해의 중요도와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중요관리점이에요. 각 단계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실질 위해를 제거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점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이에요. 각 중요관리점에서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귀해에 대한 기준치를 말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이에요. 중요관리점에서 허용한계기준 부합을 위한 운영 조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시정조치의 설정이에요. 각 중요관리점에서 위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가귀해 대한 기준치를 말해요. 위해오소의 관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 수단을 말해요. 여섯 번째, 검증 방법의 설정이에요. 해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썸 계획 및 각종 측정장 등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해당 업소에서 해썸의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록유지에요. 해썸 시스템 이행 기록을 문서화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위해오소와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잘 모니터링해서 측정관리를 하더라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되겠죠? 따라서 해썸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서 발생한 기록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일정기간 유지해야 해요. 위표는 기존 위생관리방식화 해썸의 비교표에요.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읽어보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이번 위생학에서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위생학 파트 안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중 수험생들이 꼭 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6번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중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은 꼭 이해를 하고 가야 해요.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식유 판매업과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유 즉석 판매 가공업에 대해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위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위생학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